헐 대박! 살짝 힘 풀어보시고 자 이거는 소리 좀 날 거예요 힘 풀어보시고 하나 둘 힘 풀어보십시오 소리 안 나네 생각보다? 어 근데 저 안에서 안 났어요 자 살짝만 일어나 보세요 진짜 시원하겠다 어 아버지 끝났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찬호님은 평소에 다리 오른쪽 다리 조금 높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를요? 알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짧다고 말씀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나 아까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누워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더 짧다고 딱 봤는데 너무 짧은 거야 근데 선생님 다 해주시고 나서 무의식 중에 딱 봤는데 이미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? 괜찮으세요? 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? 진짜 아파? 아팠어 거기는 진짜 편하게 입는 편이에요 자 왼쪽 어깨가 안 좋으신 영탁님 오셨습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진 힘 풀어보십시오 영탁님도 근데 다리 자체는 오른쪽으로 좀 더 부하가 있네요 네 짧은 건 오른쪽이 더 짧으셔요 문제는 고관절이 이렇게 저희가 살짝 움직여 드리면 여기 원래는 쫙 이렇게 버려져요 느낌이 쫙 버려져 있는데 안 버려지고 걸려요 이제 걸려요 이런 거는 이런 데 안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 자체가 성도에서 긴장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아 그래도 아까 엑스레이 봤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아 다행이다 아니 지금 여기는 뭐 전혀 화체쪽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하늘을 보고 한번 돌아서 누워보세요 네 이게 뭐야? 어우 얼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다가 힘 풀어보시고요 네 자 이런 데 대퇴사두군요 앞쪽 괜찮으세요? 네 다행히 한 개도 안 아픕니다 아까 찬올이 엄청 아프다고 했던 거 이거 이거 진짜 봤어 잘 찼네 어 그러네 잘 참네 잘 찼네 우와 우와 오메 아 아 아 아 내정근이랑 내정관근 이런 데 라인은 괜찮죠 네 형이 그 운동하는 효과가 이런 데에서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제 네 네 네 네 힘 풀어보시고요 조금 이제 얘기는 이제 왔어 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아프겠다 하나 둘 셋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앞쪽으로 하나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넷 둘 넷 넷 시 도 도 그렇지 오늘 발성 치료 그걸 다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보면 괜찮으실까요? 아 괜찮아요 잘 참아요 지금 체인 풀어보시고 쭉 여기도 하나 둘 오케이 일어나보시옵소서 자 통과 내려오시옵소서 됐어 오 감사합니다 오 오 됐어? 오 근데 침 맞은 거랑 좀 다른 느낌 다른 리액션이 나옵니다 이거 찐 찐 리액션 됐어 너무 오 편이 해봐 그 소식 하 육 이친 이친